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든요.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메두사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. 아무것도 없죠. 아무것도 없어요. 되게 신기하죠. 안녕하세요. 저는 스누커 세림입니다. 제 전공은요. 제 전공은 바로 과자가 있는데 남이 건져서 받아먹는 게 제 전공입니다. 형 저 여기 있을 테니까 한번 세비나 부른 다음에 던져요. 세미나 네? 아니 저 안 들어왔어요. 세미나 네? 제가 진짜 네 저는 지금 이 보시는 게 지금 저의 탑입니다 이렇게 심심할 때 탑을 쌓고 놀아요 끝이에요? 거기서 하나 더 쌓아보세요 여기서? 시크하게 생각보다 잘해서 놀라셨죠? 생각보다 잘했.. 도전! 이거보다 잘 쌓았다니까 이 정도면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자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아 뭐야 이거 뭐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마무리해? 어떻게 마무리해? 어떻게 마무리해? 뭔데요? 이거 진짜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누퍼에서 물병 던지기를 전공하고 있는 상호입니다 물병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정확히 착지시켜보겠어? 세 번 안에 해볼게요 자 갑니다 두 번째 시도 세 번에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힘 조절이 진짜 중요한데 이런 건 바로 한 번에 할 수 있어야해요 해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누퍼의 수현이고요 어 저는 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저의 장끼는 인내심이 너무 좋아서 어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다 참아내는 능력이 야 수환아 야 신발 닦아 빨리 닦아 빨리 닦아 예 잠깐만 잠시만요 요새 운동 좀 하나봐 어? 뭐야 이거 이거 다이어트해 요새? 죄송한데 몇 살이시죠? 네 저 24살인데요 턱 돌아가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좀 아니지 않나요? 이거 어때요 어때요? 이건 좀 아니라고요? 아뇨 아뇨 아 이건 여기는 좀 아니여가지고 밖에 나가고 싶어서 죄송한데 그만 찍어주세요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태어난 건데 나 여자 칠 수 있다 아 그거를 사람들이 막 막 예쁜 척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참 힘들어요 eld 수 있다 흠 아 아 19 19 19 네 1 2 3 4 5 10 11 13 13 14 8 5 12 18 18 12 와우! 와우! 네 안녕하세요 저 스누퍼 수현이고요 저희 스누퍼가 이번에 유성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기쁘고 여러분 오늘 어떻게 즐겁게 보셨나요? 제가 이제 또 MC 이제 꿈나무다 보니까 엔딩을 맡게 되었는데 요 MC 꿈나무 요! 참을성 많은 MC! 오늘 이렇게 방송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